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과 유족이 대할 12조 원에 달한 상속세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로 인해서 과도한 상속세율 논쟁과 함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지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계열사 지분이 어떻게 바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약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빅뉴스가 됐는데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지금 12조 원에 상속세 내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세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12조 원에 상속세를 낸다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요. 요즘에 하도 재난지원금이 크다 보니까 또 이 12조 원이 잘 안 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우리 재계에서 낸 산속세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낸 데가 얼마 전에 타개하신 고 구복문 LG그룹 회장의 유족이 지금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1조가 안 됩니다. 구강모 회장의 1조가 안 돼요. 지금 9,215억 원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님의 유족들이 지금 역시 그 절반의 수준 정도 내고 있고요. 한진 그룹이나 OCI나 교보생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처럼 느껴질 텐데 12조 원이라는 세금이 납부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가 50%입니다. 50%에. 그러면 대략 따지더라도 명예회장님이 타개하시고 지금 유족한테 넘어가는 재산이 2배가 되니까요. 24조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할증이 또 할증 세율이 20%가 붙어서 결국은 60% 세율을 내게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 유족한테 상속되는 게 주식 계열사 주식들인데요. 최대 주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20%의 할증이 붙어서 지금 실효 세율은 60%가 다 다른다라는 게 저희들의 일반적인 주장이죠. 이번에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스티브 잡스의 유족들이 내는 상속세도 이거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아마 글로벌 역대 최대 아닐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외국에서도 보실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냅니까? 돈이 은행 돈을 좀 빌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삼성 재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12조를 일시에 낼 수는 없을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규모의 상속세를 지급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서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연부 연납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6분의 1 그러니까 지금 12조니까 2조 정도는 내야 되는 거죠. 나머지 2조는 바로 내야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10조는 나눠서 5년 동안 내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도 그냥 이자 없이 연기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연이자율이 한 1.2% 정도 됩니다. 다행히 이것도 최근에 내려졌습니다. 1.8%였다가 최근에 1.2%로 낮아져서 당연히 이건희 회장의 유족분들도 이 방식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낼 거냐? 그렇죠. 어떻게 낼까요? 그 돈도 나눠서 내야 되는데요. 홍라희 여사님 같은 경우가 만약에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9분의 3을 내셔야 되고 나머지 세 자녀분들이 9분의 2를 내야 됩니다. 9분의 2씩이요? 그렇다면 가장 큰 소득은 배당세밖에 없겠죠. 배당금. 그래서 배당금이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금 한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 총수 5분한테 그때 배당된 금액이 1조 4천억이 약간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 배당 소득이 가장 주된 상속세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특별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1조 4천억 가까이 됐는데 특별 배당이 없으면 또 훨씬 줄어드는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8천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요. 2년에 한 번씩 2조를 내려면 5분이 이제 4분이죠. 4분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게 그러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처분, 나아가서 삼성그룹의 계열 구조의 변화까지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은행돈을 좀 빌려서 내기도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다면 어떤 주식을 팔 수 있을까요? 지배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텐데. 이제 이건 돗자리를 깔아야겠죠. 저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에 못 있는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 지배력을 강화하는 가정 속에서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저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에 훼손되는 계열 구조는 가져오지 않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을 보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인, 그리고 삼성SDS인데요. 가장 처분 가능한, 유족들이 처분 가능한 주식은 삼성SDS라고 생각이 됩니다. SDS. 더욱 흥미로운 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삼성SDS의 지배구조를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삼성SDS에. 지금 이건희 회장의 살아계실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저기서 처분을 하더라도 삼성SDS의 지배력이 훼손될 이유는 없고요. 특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9.2%고요. 두 자녀분들이 갖고 있는 게 4% 약간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지분이기 때문에 저기서 일부 처분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지배구조를 훼손할 수가 없고요. 훼손하지 않고. 저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시가로 따지면 저금액이 대략 한 1.3조 원 정도. 9.2%로 다 팔면 1조 3천억. 그리고 두 자녀분들이 각각 5,600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저거를 팔고 나서도 여전히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남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판다면 SDS 지분을 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배권이 훼손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저거로 부족하다면 또 주식을 팔아야 된다면? 또 주식을 팔아야 되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추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죠. 중간 역할.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하의 많은 삼성계열사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삼성생명의 지배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지분을 이건희 회장님의 유족들이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47.02%거든요. 오늘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께 저희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요. 사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20%만 하면 완벽한 거의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얘기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50% 규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회계는 50%인데 실질은 20%이기 때문에 저 상황을 보면 삼성생명의 일부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삼성생명 이하 삼성전자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율이 20%니까 그 20%를 유족들이 넘겨받게 된다면 그중에 일부분은 처분해도 이재용 부회장님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처분될 수 있는 주식 후보다 삼성생명이 그렇죠? 삼성생명의 일부 주식이 충분히 처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지금 생명보험회사 무슨 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 법안 박용진 의원이 냈던가요? 어떻게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법안 아닙니까? 아직 통과는 안 되지만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죠? 보험사들은요. 보험사의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 투자금을 특정 회사한테 많이 하면 보험료를 낸 고객들을 보호할 수가 없겠죠. 특히 그 투자금이 자시 계열사한테 많이 들어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3%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3%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갖지 마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취득 원가로 처음 샀던 때 가격입니다. 취득 원가로 3% 그런데 이거를 시가로 바꾸자는 게 지금 계류된 법안입니다. 시가로 바뀌면 지금 가격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꼴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에 상당 지분을 처분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삼성그룹의 오너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을 제외한 지배구조의 단순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생명전자를 이어지는 곳에 삼성물산을 제외하는 그런데 남매 간의 상속 법적 분쟁을 아까 구분해 이 시기라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지분을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다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주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지금 언론에 노출된 거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삼성전자의 지분률을 몰아주고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족들이 낳는 구조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언론에 노출된 얘기인데요. 그걸 저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지배구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삼성물산을 먼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제일 위에 있는 최상위 지배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의 지배력이 33.42%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를 넘죠.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재용 부회장이 17.0%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 이건희 회장님의 지분은 2.88%니까 조계 가족들한테 넘어갔을 때 저의 판단은 저 금액을, 저 주식 분량을 이재용 회장한테 얹혀주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2.88%를 이재용 부회장에 넘어오는 의미가 없고 대신 그거를 이부진 사장이나 이서현 사장한테 넘겨줬을 때 가족 간의 의사 결정할 때 상당히 가족 중심의 경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주식은 가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보여지고 아까 삼성생명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삼성생명이 사실 이건희 회장님의 지분율이 많았죠. 20%였죠. 그런데 삼성생명 중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은 0.06%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삼성물산이 대부분 갖고 있는 거거든요. 19.34%. 삼성물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경영 체제로 간다면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을 테고요.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이 갖고 계시던 20.76%의 지분의 상당 부분은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오히려 상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건희 회장 지분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요? 언론의 보도와 조금 다른 분석이신가요? 네.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삼성물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그거죠. 삼성생명이 계속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 그 변수가 만약에 삼성생명이 계속 안 간다면 지금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분 20.76%를 굳이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가족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명확한 거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딱 20% 조금 넘죠. 그러니까 잡고는 있는데 아직도 불안한 게 있고요. 더 불안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워낙 낮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희 고 회장님이 갖고 계시던 지분율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앞에서 보신 삼성생명에 대한 처분된 주식이 결국은 이 구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쓰이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더 높이는데 만약에 생명을 처분한다면 그 돈으로 전자 지분을 산다든지. 그런데 삼성전자 지분, 이건위 회장을 다 받으려면 세금을 다 내야 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지분율 공개, 조정 이게 딱 저렇게 발표가 안 됐죠? 혹시 남매 간의 분쟁, 그런 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단순히 나눠 갖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견이 서로 맞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배구조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게 또 하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어떻게 됩니까? 주가에는 정말. 지금 일반적으로 주가는 매각하는 주식이 있다면 부양시킬 수밖에 없겠죠. 삼성 SDS 주가가 최근에 오른 걸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오른 걸 보면 주가가 부양되는 이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절대 기본적 가치가 바뀌는 거냐,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네, 기본적 가치는 그대로. 네, 수요와 공급에서 바뀌는데 언제 수요가 늘어나냐면 관심이 있고 서로 예상이 다를 때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과연 이 계열 구조가 어떻게 될지 관심은 많은데 서로 예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주가는 부양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게 기본적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다. 결국은 계열사의 최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냐가 본질적 가치를 변경하는 거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바로 삼성보험법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생명주식의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들 간에 이 삼성그룹에 대한 계열 지배구조 변경. 예를 들면 호텔실라가 분리될 수도 있거든요. 아, 완전하게 이제. 네, 그 두 가지 요소를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관련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의료 지배구조 문제 잘 들었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